2017년 정도부터 몸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다고 하고 무당한테 갔는데 산소탈이 났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구술 한 번 했거든요. 병원에서 뭘 해도 계속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아픈 게 심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친구네 언니가 무당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한 번 보고 평소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이 스님들 온다고 한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아프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그 불상이 산소에 있던 불상이 제 눈 아픈 시점이랑 조금 마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터치한 장애가 아니죠? 어떤 장애가 있다? 이거죠? 배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 그 불상은, 그리고 아픈 시점은 대중이 많아요. 그 안전을 보내고, 아픈 시점은 계산을 위한 그 불상에 부담해둔. 두려운 시점은 기능에 부담하는것이 진행할게요 이게 뭐예요? 안방 커튼 치고 잘 거 잠잘 때 노란색 잠옷 입고 자기 전에 음향탕물컵에 반 뜨거운 물 4분의 1하여 몸만 죽이고 자 숨 들이마실 때 모든 좋은 것들 잠자는 동안에 나한테 들어와라 숨 내쉴 때 잠자는 동안에 나쁜 직업을 모두 나가라 어느 정도 패턴을 갖고 힘드셨긴 했나보네 더 기다려 일단 좀 지켜보고 휘가 찌르듯이 아프네 일단 냄새의 방향 이쪽이고 서있어 서있는데 좀 나이 좀 있어요 한 30, 40대? 많아요 내 발가락 가만있어 근데 모습이 좀 젖어있네 젖은 모습에 확실히 한쪽 눈이 없어요 왼쪽 눈이 왼쪽 눈이 파헤졌어 파헤졌는데 얼굴 옆으로 스크래치처럼 피가 이렇게 긁혀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 그런 상복 말고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 있잖아요 그게 다 흐트러져 있네 산소에서 나왔고 나서 묘에서 나왔네 그래서 귀에 압력이 들어가서 내가 아픈 거구나 뭐가 그렇게 보여주면 잠깐 끌게요 이 집안이랑 아는 분이에요 제보자 분들이 뭘 잘못 건드렸나 산소가서 그리고 바깥에 이게 누구지? 근데 나오지를 않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저 모자만 건드려 툭툭 그리고 낮춰다보고 툭툭 그리고 낮춰다보고 그리고 여기서 좀 키 좀 아우 나 오른쪽 귀 너무 아픈데? 여기 키 좀 어? 소리? 뭐야? 오우 잠깐만요 당신이 한 말이에요 방금 나한테? 왜? 왜 이제 왔냐고? 무슨 소리 우와 아니 여기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 하나가 있어요 머리는 좀 까까머리에 그래서 얘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왜 이제 왔냐고? 무슨 소리 아 나 소름 돋아 아이 못 나오나 보다 잠깐만 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모자 그만 만지고 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저 모자나 제보자 분을 타고 들어온 거 같은데 거기가 공동묘지 가봐야 알 거 같은데 거기서 무언가를 잘못 건드렸거나 지금 저걸 툭툭 친다는 거는 이 제보자 분한테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 쟤는 뭐야? 왜 나를 쳐다보지 않지?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걸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걸어 일단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는 거 같아 좀 확실히 이 방에 지금 못 들어가요 왜 나를 계속 부딪히냐 아아 잠깐만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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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 사용품 맞죠? 그래서 돌아다닌 거야 제사법 얻어먹으려고? 아아 뭔가 느낌 이상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혹시나 해서 지금 뒤를 본 거거든 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이거 좀 제보자 분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저기 서성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 제사법을 원해서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기 혹시 근처에 그거 물어봐야겠다 걸산소 근처에도 무용고자 무덤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데 너무 외로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남의 제사법을 손을 대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배고프다고 남의 제사법에 손 대려고 집에 들어오면 이거는 자손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도 자기만의 묘가 있잖아 근데 그 묘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외롭다고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허주랑 다른 게 없어 남의 집에 자기가 운 거잖아 주인 마냥 이건 잘못된 거야 일단 지금 뭔가가 꼬여도 좀 한참 꼬였거든요 이거 다 묘까지 들어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얘네를 해결해도 될 게 아니라 산소탈이도 산소탈일 거고 분명히 묘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좋은 부정이나 살 같은 게 낀 거야 이거를 여기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산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 목적은 지금 여기 제보자 분들이야 아이가 아니야 지도 귀신이지만 아는 거야 아이까지는 손을 안 돼 지금 뭔가 원한이 지금 한 맺혀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원한이 그 아이가 아니야 지금 제보자 분들 어 뭐야 뭐야 넌 뭔가 쑤욱 지나갔거든 아이 범으로 들어갔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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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así 엏 완전 prestig 어떡해 화장실 라인 쪽 이쪽 방 한번 가볼게요 왜 맥스냐고 자 여기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나가 나한테 모션 디텍터가 있다고 내가 그거 하나 얘기해줄게 여기서 제보자가 제보하는데 갑자기 장난감이 울리는거야 근데 장난감이 울리는데 막 렉 걸린 것처럼 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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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네 네 저거 터치형 장난감이죠? 어떤 장난감이죠? 이거죠? 이거가 이렇게 눌러야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컷 남자 감기 걸렸어요 남자 그냥 고생 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만 눌릴 때 한번 잠만! 뭐 이런거 하나때문에 기운이 있는거야? 시끄러우면 안되니까 우선 쟤부터 좀 볼게요 있잖아 나 있잖아 이제부터 너를 볼거야 알겠지? 어 지금 모션 테니까 설치했고 잘 들어 우선 잘 들어야 돼 일단 널 가만두지 않을거야 지금 그 곳에 머무르는거는 안되요 자 우리 어떤 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토 빼고 100% 리얼리티 유니션의 당직기 컨텐츠 오신것으로 환영합니다 자 리모스위즈 보여줄때 됐어 여기가 모자쪽에 있는건가요? 여기서 보고있나요? 오케이 여기는 없는거 같아요 일단 아뇨 모자에 없는게 아니라 이 모자를 위치로 옮길거에요 지금 없죠? 이러면서 저기다가 지금 걸어놓을거거든요 저기 문 저기다 걸어놓을거에요 얘도 쓸 수가 있어야지 여기 이 정도면 걸어놔야 아 유니션이 나도 모자스러운걸 좀 걸어놨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 모자님 손 깔아놓으셨네요 몰랐눈 철미점인거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트박스는 안올리고 있어요 고스트박스는 안올리고 있어요 고스트박스는 잠시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좀 하시죠 지금 왜 중지하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좋아 이야기가 되네 자 고박 좋아요 여러분들 교수형 교수형 저 시원이형이라고 불러지는데 어 잠깐만 오 오 오 아우 반전이니까 이쪽이네 그럼 모자 모자 어 잠깐만 오 사라졌어 모자 모자 모자까지는 안나오는데 그냥 이 방에 있는데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건가? 어? 안나오는건데 근데 전자기장이 좀 쎈가 봐요 안나왔는데 저기 현관센서 등이 켜진다고? 여기도 아기도 장난값이 있긴 있구나 그쵸? 말을 안해 아 진짜 꼭 이런다니까 이게 똑같은 장비인데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히다리아 너 나의 비타민C 충전하거든 죽었어 아 좀 나와 이XX야 버릇없는XX 어디 인간사회와가지고 인간세계로 어집히는거야? 네 내 인생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거지같은XX야 진짜 날ہ 잡았다 잡았다 관 관 관이래요 관 어 사라졌어 또 나왔어 어 야 나왔다 어 escaped ear인이 Senate 빠르게 빨아먹고 축복받은 관? 축복받은 관? 지금 뭔가를 되게 뭐야 설치해졌어 여기인 거 같아 여기 여기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누구입니까? 넌 누구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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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야? 너 자꾸 아니 왜 애들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남자라고 생각은 못하나? 나 남잔데 혹시 내 사주가 여자 사주니? 나 진짜 게이 아니거든 그리고 얘들아 카카오톡으로 형 수비에요 공격이 이런 거 그만 좀 물어봐 이 게이X이들아 혹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나요? 어? 여! 여! 어? 어? 좌우 반전이에요 얘야 얘 어? 빈 공간에서 떴어 근데 고스트박스랑 왜 얘기를 안 하지? 라이다 아! 해볼게요. 잠깐만요. 저 좀 끌게요. 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굴곡이 생기지?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혹시 몸뚱아리를 보여줄 수 있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더 센서에 안 잡히는데 관각 뷰가 틀려서 그런 거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방금 폴더바이트 현상으로 인해서 이걸 던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더 이상 폴더바이트 현상은 내가 지켜보지 않을 거야. 빨리 어디 있는지 보여줘. 안 보여주면 때릴 거야. 진짜야. 아! 보여줘서 고마워. 테이블 위에. 둘이네. 저기하고 테이블 위에. 그저 형아들. 어린애는 잡네. 근데 저거를 못 잡네. 좋아요. 그럼 저 모자를 한번 안녕하세요. 이 모자를 테이블 위에다 두고 볼게요. 좀 뭔가 감이 올까요? 절대 더워서 에어컨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더 볼게요. 어린애. 어린애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장난감 만지는 현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걸어다니고요. 그리고 전자기류를 좀 만질 줄 아는 애. 그러니까 얘네가 소통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전자기류를 어? 어? 전자기류를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 애인 것 같아요. 테이블라인. 얘네들 자꾸 나타나도 없었다 그러네.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 잠깐만. 형한테 잠깐만요. 왜 난 이게 제사상 같지? 여기 근처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요. 이거 좀 잠깐 씌울게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 초점을 맞췄대면 그치? 나타났다. 사라졌어. 봐봐. 안녕? 오케이. 안녕? 잠깐만요. 발소리. 여기 이거 뒤에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거시기 있거든요. 보통 패턴이거나 오류면 앞에 걸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초점이 자동으로 안 잡혀. 사라졌어. 다시 잡아볼게요. 어? 옆으로 옮겼어. 야 얘 왔다갔다 그리는 애구나. 지금 이쪽으로 잡혔죠? 왼쪽으로. 그쵸? 얘 왔다갔다 하는 애야. 나는 분명히 저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지금 애매하게 도네. 일단 저거 저거 저거. 일단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시급할 수 없어. 다시 합체. 여기 집 보면 알게 모르게 제사상 같은 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이. 근데 이제 여기가 산소탈 그런 느낌이면서 제사 동조하자면 그런 거지. 제사밥 얻어먹으러 왔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제사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안 좋다는 거지. 우선 제가 볼 때는요. 저기. 움직이는 애 하나. 얘하고 똑같은 애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면 얘인가? 얘? 얘는 뭐 한 게 없는데? 미안. 널 까먹었어. 너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니? 거지같아. 쭈뼛쭈뼛. 서있지 말고. 혹시 여기 근처에 있니? 아니 솔직히 얘 까먹었어. 아유. 있으나 마나 하네. 어어. 내가 부엌 쪽에 의심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내가 탁서히 돋았거든. 난 인간의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느낌 그런 거 없어. 어. 봐봐. 일단. 좌측. 그렇지. 부엌이. 여기 있어요. 확실히 진도가 말하는 대로. 셋 이상인 것 같아요. 셋 정도. 얘는 모르겠어. 미안. 넌 진짜 까먹었어. 내가. 내가 찾은 애가. 얘. 얘. 얘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모르겠네. 뭐야 얘. 정말 먼지 같은데. 굳이 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 왜 바깥에서. 기기가 느껴지네. 계속 거기 있어. 응. 닫아봐. 제가 하나 내쫓았어요. 절대 안 열면 되거든요. 네. 하. 제가 다 내쫓았어요. 역시 하나는 제가 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진짜. 진도가 오면. 되게. 단서를 찾을 수는 있겠는데. 어. 어. 캠커대. 사람 움직임으로. 왜 뜨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떴어. 아.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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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보자님. 혹시 그거 있나. 그. 그. 그거 하셨어요. 둘째 계획 없으세요. 어. 어. 그러니까 둘째에 가는 이야기. 어. 뭐야 넌. 또. 어른이 말할 땐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버릇머리 없는 새끼들 그냥. 이씨. 말하면 좀 이렇게 막 움직여. 이 새끼가. 뭐. 말을. 말을 못해 아주 그냥. 어허.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어허. 얘기했지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어허. 이것들이 진짜. 혼나려고. 어허. 쓰읍. 혼나. 어. 뭐야. 근데 왜. 모션 딜터 안지켜. 뭐야. 뭐. 너 기어 다니는거야? 천장이야? 위치야. 간기 걸렸어요. 아 미안. 간기 걸렸구나. 점점 빨라진다 근데 왜 그게 안되지 저게 어 또 켜졌어 왜 저기 왜 저기 아 있다 움직이네 그지 그죠 움직였네 조그만한게 이렇게 움직이네 계속 문틈 그쵸 움직이네 계속 여기서 그저 하나가 있다 밑에 쪽에 있네 밑에 쪽에 이제까지 센서가 안 담궈네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켜지네 또 켜져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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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해 꺼져 꺼져 소금 어디갔어 원능과 무당 자네 내가 거기다 소금을 깔아놨네 그리고 안 사요 야 너 오니까 신랑님들이 들어오신다 막 원능 들어오세요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얘네 이거 또 건드렸어요 아 진짜 진또야 얘네가 건드린거야 폴더바이스 현상이야? 네 왜냐면 봐봐 각도를 봐 내가 어떻게 건드려 내가 엉덩이로 쳤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장난치면 안될 것 같아 형 다쳐라고? 야 눈 깔아 다쳐라고? 저 장난 안 쳤는데? 내가 안 싫어도 될 것 같은데 싫어? 네가 뭔데? 재보단집 왔을 때는 네 제대로 싫어서 뭐가 들린다고 말한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뭐라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럼 싫어서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냥 들을 거 몰랐네 싫어해 말한 애를 그냥 들읍시다 기다려봐요 우리 부당이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얘는 얘기를 잘해주고 있잖아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진짜 설마 밖으로 나오는데? 야 내가 봉인해놨어 열지 마 그물을 펼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야 너 형이 말하면 왜 듣질 않니? 오 뒤에 왜 밖에 갔어? 그냥 사람을 싫어하놨다 뭐야 저 먼지 같은 사람을 괜히 싫어하는 포르투갈시티 현상 포르투갈시티 현상 포르투갈시티 현상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있을 애들이 아니야 뭔가 야생의 냄새가 나 확실히 말한대로 산소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바깥쪽에서 문제인데 산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냄새는 장례식장에서 타고 들어올 때 같은 냄새인 것 같은데 맞는 거야 약간 그렇게 비슷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산소나 공동면제에서부터 갖다 치면요 그 부근에서 술을 떼고 작게나마 재산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그런 흡사한 좀 냄새 같은 거나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확실히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 있잖아요 관을 입히는 삼배 그런 옷들이에요 다 아 그래? 그럼 제사법은 다 얻어먹은 사람들이잖아 지금 제 먼지 같은 데는 먼지 같은 데는 자기는 몇 자리가 있었는데 없어 무연고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연고지 그런 거 같다 왜냐면 너무 외로움을 타고 배가 고파서 왔다 라고 하고 근데 온 거는 어쨌든 이 집안에 그 기운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애기 거 장비를 막 울리길래 이거는 애기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전자기장이 강하면 센서가 약간 좀 그런 것처럼 센서를 강제적으로 건드는 거다 라고 내가 제보자한테 설명을 했었어 네네네 그래서 혹시 몰라도 어린애일 수도 있으니까 공을 가져오고 어린애인지 확인해 봤는데 확실한 거는 장비를 건드는 그니까 애기들 장난감을 건드는 게 아니라 얘 전자기장이 부딪히면서 장비가 오작동을 하는 거야 형 귀 괜찮아요? 그거는 리더도 들어왔을 때 형 저 귀 귀가 멍멍 그 이명이 들렸다 근데 너도 내가 봐서 봤는데 이명이 들렸다고 그랬잖아 그래 저는 압박받는 거잖아 근데 나 여기 서 있을 때 이쪽에서 이명 한번 들렸어 이 털을 솔직히 말해서 공동묘지를 해서 만든 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얘기 잘 들어 여기에 장례식장 가서 입어도 안 태운 옷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했던 무언가가 모자는 산소가 맞는데 내가 이 모자를 가지고 좀 얘를 농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 들어서 그랬잖아요 테스트 해보려고 저도 나와 볼래? 이러는데 안 나와 문 앞을 다 뒤집어 깔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아니 있어 아니 보통 형이 형이 그거 있잖아 나와 거지 같은 새끼야 널 때릴 순 없잖아 그치? 야 보통 유품이면 야생의 냄새까지는 안 나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냄새가 느낌이 달라 그리고 제보자분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응 산소에서 뭐 했다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하고 거기서 들고 온 물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지 야 찾았어 찾았다고? 어 저 아이패드가 문제야 저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어 그래서 높은 데 터치하고 있었구나 아 참 제보자님 이걸 숨겨놓으시면 어떡해 형 가지시면 될 것 같아 박스밖에 없어 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응? 아 맞다 야 제보자하고 제보자 남편분이 거실하고 안방에서 따로따로 니 거 제보자 아내분은 니 방송을 보고 있고 남편분은 내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아니 수장이신 윤시원님이 방송하시는데 진토라는 그 분이 같은 시간대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별로 왜요? 그래서 그거 같이 방송 보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오른쪽 키로만 뭐 이러면서 계속 들렀대 그래서 남편도 듣고 아내도 듣는데 남편이 아내분이 무서울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잤는데 아내분이 그 다음날 얘기를 하더래 혹시 여자 소리 못 들었냐고 그러면서 뒤에서 갑자기 저거 애기 장난감 있지? 네 콜록콜록 공기 걸렸어요 계속 울리는 거야 그게 언제예요? 들은 거? 네 3일 전인가 2일 전인가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 혹시 산소탈 네 스님하고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올해 초요 어 그러면 그 동자승이 있었다라는 거 언제 하셨어요? 동자승은 꽤 됐어요 한 16년? 7년? 그게 그 제보자님네 산소 바로 옆에 있었나요? 네네 제보자님 증상은 언제 그때 같은 시기 저는 증상이 17년부터 그랬어요 17년부터? 네 음 그 전에는 산소에서 뭐 하신 거 없으시죠? 네 없어요 아 저희 할아버님 산소를 14년도에 이장을 했거든요 어디서 어디를 낙골당 그쪽으로 모셨거든요 화장에서 그리고 제보자님 남편분 혹시 벌초하실 때 네 거기가 공동묘지잖아요 네 제보자님네 산소 말고 묘 말고 그 옆에 바로 또 다른 묘가 있어요? 아 그 위에 삼촌묘가 있는데 근데 그거 왜 했죠 그럼? 어 그 옆에 산소도 삼촌묘 옆에 그냥 모르는 분 그리고 같이 벌초를 해줬거든요 신랑이 모르는 분 걸 벌초했다고요? 그냥 삼촌묘 옆에 있는데 그 그 묘에 벌초를 안 해주시러 오시나봐요 그래서 그냥 맞네 그럼 따라온 거 맞네 그치? 내가 호의를 베풀었네 거기 명패가 있나요? 삼촌묘에는 명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아니 그 모르는 분도 명패가 없어요 그거 혹시 아무도 안 오죠? 무용고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맞지 공동묘지에 그리고 무용고자들이 많대요 그게 옆에 무덤에 호의를 베풀어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네 맞지? 먼지 지금 뭐야? 뭐겠어 아이 자꾸 뭔데 관련된 가족이겠죠 저 무덤하고 관련된 그니까 먼지 친구? 먼지 가족? 가족? 두 줄이 그 부근에 무용고자를 있다 했잖아요 어 보통 공동묘지면요 가족 둘이 그 부근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같이 묻혔을 수도 있잖아 그쵸 한 관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관에 묻혀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근에서 그니까 형 말대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베풀면서 따라가니까 따라온 거야 더블 먼지네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잘못 건드려서 거기서 탈이 난 거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도 들어보면 알겠는데 어 왠지 그건 거 같아 근데 원래 여러분들 옆에 요 이렇게 그 벌초 안 해줄 때 같이 해주거든 원래 그거는 좋은 건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왜 그런 경우에서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서에요 이게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 먼지들이 되게 뻔뻔한 거야 굉장히 뻔뻔한 거야 굉장히 뻔뻔한 거야 이 사람들 진짜 먹을 거에 되게 진심인 거 같아 다 제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여기서 밥 먹는 것도 영양가가 없을 거야 아마 뭐야 이거 원래 켜지... 안 켜지는데 저 안방을 아까 제가 왜 못 들어가냐고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 삼시 할머니 기운이 아직 돌아와서 그래요 삼시 할머니 기운이? 오 둘째? 너 닭새 돌았어 또 그래서 아까 저 방은 귀신 못 들어간다고 삼시 할머니 기운이 막 그랬어 그래서 꼬마 하면 아까 쑥 들어간다고 음... 아 근데 제보자님 혹시 그거 있나? 그... 그... 그거 하셨어요? 둘째 계획 없으세요? 그러니까 둘째에 관한 이야기 진태야 나 니가 참 자랑스러워 형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뭐 뭐 뭐 지가 한 거 이게 이제 뭐를 한 거야? 이것도 살이라고 표현은 해요 살... 부정인데 살이라고 표현하죠 산소살인데 그래서 그 부정들 이제 좀 들어온 애군이나 안 좋은 기운들 살들 한 번에 다 털어갈 수 있게 음... 그리고 이제 산소에 대한 부정 오 형! 손이 났어 방금 여기 어? 난 이쪽인데? 이쪽이야 지금 여기서 젓가락 손이 났잖아 전 이 소리 야 근데 그거 하면 제보자 눈이 좀 나아질까? 어 얘 때문인 거 같아서 얘 치면 괜찮아질까? 치면 괜찮아 진짜 근데 약간 어... 일단 살이나 살은 다 먹고 갈 건데 풀어주고 전 지금 제일 걱정인 거예요 뭐? 조상이 아니게 나도 지금 걱정인 거야 조상이면은 지금 혹시 몰라도 조상배까지 묶긴 했는데 응 조상이 아니게 물어봐 나 조상이 아니게 근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상이여도 나는 항상 그런 생각한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악기는 조상이야 조상이야 맞아요 바라는 게 많아 우리 신령님도 알고요 조상... 조상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보자 대기하지 말고 빨리 천도시켜버려 승천시켜버려 승천 조상임이라고 하면은 조상임이라고 하면은 불 제보자님 그것만 물어봐 주세요 할아버지 이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응 이장 장소가 여기랑 가까운지 내 강요어른 네 여보세요? 어 네 제보자님 네네 혹시 할아버지 그... 네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그게 14년도나 했죠? 네 14년도요 14년도고 제보자님 눈 아프기 시작한 게 17년도고 네 16년 17년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연습하네 할아버지 산소 이장을 하면서 딸은 무언가를 찔렀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됐고 나는 그때부터 원안을 갖고 이 집안에 들어와 아내고 나서 계속 신호를 줬네 야 그러면 할아버지 원래 묘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거기서 이미 따라 들어왔고 뭘 잘못 건넨 거 같아 다른 묘나 그런 부근을 얘가 있는 곳을 잘못 건드려서 명분을 줬구나 그 와중에 그때부터 살이 끼고 들어와서 이 남자는 그냥 고마워서 따라온 거고 자기를 챙겨줘서 자기를 한번 불러놓고 보내줄 것 같이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게 너무 화가 났대 그러니까 뭐 당집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겠네 응? 알고는 있었을 거 같아 근데 이게 좀 헷갈렸지 왜냐하면 산소탈이 양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남편분까지 지금 산소탈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가봐야 알 거 같은데 관련돼 있을 거 같아요 남편분까지 추건을 할 때 부르기만 하고 그 외쪽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 저희 동자승이 아니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산소 옆에 부처님 동자승? 동자승이 있었어요 근데 파리 잘린 파리 잘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 구 탄다고 한 날 그게 없어졌거든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 동자승 자체가? 네 동자승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건데요 어? 팔이 없어 문단 쪽에 이거는 그거잖아 동자승도 하나 있었어요 부처님은 안 나요? 아니 그냥 그쪽 개야 아기 동자승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원래 할아버지가 있었을 때 같이 벌초를 저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묘가 이제 세 개니까 세 개를 깎는데 작은아버님이 어디에 있던 그 동자승도를 저희 쪽으로 확 던져놨었어요 던졌다고요? 네 작은아버지가 아 아 형 동자승을 동자승을 던졌어요 그게 근데 한참 전 완전 옛날이여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응 근데 옆에 동자승이 또 따로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팔이 없던 거 이건 제보자 분이 얘기했던 거고 또 다른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 동자승 하나 있었어요 그 산소 쪽으로 동자승이라는 걸 던졌대요 그걸 맞추네 좋아 아니 근데 일단은 없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있으면 안 되죠 묘지 앞에는 사람 모양 비석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제사법 훔쳐먹는다고 다른 애들이 와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왔던 게 아니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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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님들 제보자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 자리를 잡아버려요 왜 머리 깨져 있었다 했나 동자승 동자승 어 팔인가 머리인가 왜 이게 머리 깨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개라고 거기 있던 애라고 동자승 그러니까 거기에 몸을 자기 자리 잡았던 애라고 돌아다니다가 응 근데 그거 제보자님들이 건넨 거 아니잖아요 응 근데 왜 따라 들어 자기가 걔네 머리 확실히 그 제보자 분 자체가 좀 오랫동안 안 좋으신 거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몸에 붙은 게 아니라 기운으로 그 살로 인해서 계속 영향을 받았던 건데 젤을 지금 묶어놨는데도 안 풀려요 안 좋은 의견이 한 번에 안 나와요 살이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게 산소탈 때문에 삶아진 거야 네 삶아진 거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네 그쵸 삶아진 거라고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보자님 몸에 있는 거 좀 다시 풀어 털어내고 그 쟤네는 산소 부근에서 털어야 돼요 제보자님 그리고 네 너 그 안방에서 삼진열매한테 기도했잖아 네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 다 알아 그냥 너 빼고 다 알아 지금 아 나 빼고 다 알아 아 근데 둘째는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둘째 저희는 지금 저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아예 네 저는 말해줘요 아니 그니까 삼시할머니가 여기서 좀 아이가 있어서 원래는 삼시할머니가 어느 정도 있다가 떠나세요 근데 그 기운이 좀 돌아요 모랫도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운이 아직까지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그 삼시할머니가 한 번씩은 왕래를 하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왕래를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귀신 때문이 아니라 집안의 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또 혹시 정말 이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데 그 집안에 애완견이 임신해도 삼시할머니 그건 본 적은 없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 일단 신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9년생이에요 그러면은 네 살? 네 살? 네 살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할아버지 이장하기 전서부터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연결거리가 뭘까? 음식 손맛이 좋은가? 제사하시면 명표 있으시죠? 따로 그 명표는 안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진만 걸어놓으세요? 사진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제사가가 아닌데 네 저희가 잡기를 닫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 없는 제사상이네 이제까지 딴 놈들 얘가 이것들이면 그 사람만 대고받고 있던 거네 아까 제 먼지 같은 애 그리고 혹시 할아버지가 유교 참여하셨어? 응 그것도 알지 아내분 할아버지 때에서 참여용사 없으세요? 아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그러면 좀 어렵긴 하다 이게 되게 되게 어려워요 아 저희가 참여용 그걸 왜 물어봤냐면 참여했었으면 어쨌든 전쟁이니까 그래서 눈을 다친 그 귀신이 붙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때 이잡을 하셨고 그때부터 붙어온 거 그건 좀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또 제보자 분이 계속 받고 계셨잖아요 눈이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아보면은 경의수를 보는 거예요 굳이 잘해 저희 쪽 할아버지는 13년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또 날짜가 올 줄 봤네 응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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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치라고 아니 아니 짐치를 잡고 나서 그 혹시 교통상으로 두 분 다 둘 다 둘 다 나이 속이네 아씨 헷갈려 아 아 어? 누가 돼 산소탈에 영향을 있는 건 맞고 아까 그 원안을 가진 귀신이 아내분한테 붙어 있었어요 원안? 아까 형이 유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했던 말이 어찌됐든 지금 제보자 분들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어 아이를 뭐 건들 생각도 없고 근데 교통상으로 왜 물어봤냐면 사고수를 드리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그 기운 자체 얘 기운이 세다 있잖아요 얘가 그때부터 그래서 양갓 집을 왔다 갔다 한거 그니까 살을 맞은건 맞아요 원안기 옆에 때문에 그때부터의 산소가 저희도 그러니까 찔렀다 그래서 아 산소 이장을 했어요 옆에 건드렸구나 생각을 한건데 아니 이 원안기의 살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이 돌았던거고 그 돈 상태에서 제보자 분 상소에서 옆에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서 산소탈이 가보고 그러면은 아내분은 산소탈이 아니고 남편분만 산소탈이 났던거고 이 기운이 좀 굴려가는거 부부여서 일단 제가 마무리 다 하고 어 제가 부정은 써서 동해를 겹쳐 보다가 그리고 이제 등 아픈 것들 일단 한번 그건 지켜봐야될거 제가 일단 한갈 지켜볼거에요 그 증상 같은거 부정은 제가 보내드릴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옷당에서 추건으로 부정풀이 싹 할거에요 한달 후에 스테롤 시각 연주로 사회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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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리 습괜 시각 시각 지각 ulk 진또라는데? 진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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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있대. 하고싶은말을 여기다가 전달해서 했던거 아닐까? 눈을сон Elle에는 ob나이로 확zin환해수는iao? 진또라. itatedquer chapter 22 진또라.